안녕하세요 넵툰TV 채널의 넵툰입니다 오늘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서버헌트 리뷰 21번째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2부에서 등장하는 케이크입니다 그 전에 세이버워즈2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이버워즈2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약 이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종료까지 3일 정도 남았어요 모두 힘내주세요 3일 남았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힘내주세요 자 초고난이도가 좀 난이도가 있지만 파회가 쉽습니다 이외로 파회가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것은 바토리 네 바토리즈입니다 걔네는 좀 어렵네요 연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원하는 서버헌트는 리뷰로 리뷰는 적글로 제가 받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확인하고 바로 작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고댁이 있는지 찾아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플레이한 영상이 있죠 뒤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찾아서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무료지만 그래도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신라벨 친구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버헌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채널 고정 오늘 소개할 서버헌트는 켈러미티 제인입니다 켈러미티 제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는 아처 4성입니다 4성 아처예요 스킬을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1스킬 파괴공작 B입니다 파괴공작 B네요 누구랑 누구랑 생각나냐 스킬 레벨 10 기준으로 적 전체 공격력 10% 다운을 시키고요 크리티컬 발생을 19% 다운 시킵니다 공격력과 크리티컬을 다운 시키네요 두번째 스킬은 은하전용 EX입니다 은하전용 EX에요 적 전체 차지가 한 칸을 감소하고 자신의 공격력이 20%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 공격력이 20% 업이 됩니다 전체 MP가 10% 업이에요 세번째 스킬은 극성이어 길을 가리켜라 B입니다 극성이어 길을 가리켜라 B 스킬 레벨 10 기준으로 아군 한명의 강화 성공률을 40% 업 시키고요 10개 이상이면 크리티컬 위력 40% 업에 20개 이상이면 이제 스타 집중도가 1500%이고 30개 이상이면 회피가 부여되고 40개 이상이면 무적 관통 50개 이상이면 MP 20% 업합니다 볼스타게스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클래스 패시브 스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패시브 스킬 대말없이 약관에서 15% 업에 기척차단 A 스타 발생률 10% 업입니다 그리고 퀵 기승 A 퀵 성능 10% 업에 단백행동 A 플러스 크리티컬 위력 11% 업입니다 복원은 죽음을 부르는 검은 한수 스페이스 데드맨즈 핸드입니다 스페이스 데드맨즈 핸드 자신에게 필증을 부여하고 적합명 방어력 다운하고 퀵 내성 다운에 초강력 공격을 선사합니다 레벨 5 기준으로 위력 2000%이며 오버차지 500% 기준으로 퀵 내성과 방어력이 30%가 다운이 됩니다 엄청 강력하네요 이거는 자 캘라미티 제인은 제가 운영해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아처인데 MP 차지가 있으나 마나 하군요 10밖에 안 올라가니까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요 3스킬 효율이 그다리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스타가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보고에 필증이 붙어서 몇 안되는 필증 캐릭터는 거 빼면 솔직히 마지막으로 캘라미티 제인 동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리뷰를 원하는 서번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자꾸 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요나라 감사합니다 와 하아이! 바きょん 바きょん! 아하하! 바きょん 바きょん! 우와! 리로? 하아이! 사과! 하이! 예에에이! 아우! 이거 will not mess you! 이 제품은요! 이 제품은요! 제 제품은요! 経略だ! わぁ! いや… 何だろう? 脆い脆い! こうだ! 馬高い! カニーギュステ! デレど maar! こういうのどうだね みんなに。 みんなにやることないの? こういうのどうだね こういうのどうだ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